찬오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죠? 오빠가 준오빠 사투리 성대모사를 그렇게 잘한다고 들었는데 아닌데? 지금 웃어도 돼요? 하고 있는거야 지금. 당황하지마. 하고 있는거야 지금. 아 그런거에요? 또또또. 그래 줘요. 너 뭐온놈의 잠을 그렇게 잔다냐. 뭐온놈의 코를 그렇게 곤다냐. 니 뭐온놈의 사투리를 그런거 하냐. 뭐온놈의 사투리 그런거 아냐. 아 오빠오콜을 많이 보나봐요. 아 좀 그렇다고 하더라고. 아 저는 오빠 목소리가 너무너무 좋은데 저한테 잘 자라고 노래 한 소절 불러주세요. 마이 엔젤 마이 엔젤 나에겐 내겐 이 세상이 주신 큰 기쁨 잘 자요 예쁜 나의 사랑 와 저 오늘 진짜 꿀잠 잘 것 같아요. 오빠 코 골지말고 오빠도 꿀잠 자요 안녕. 병건 오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목소리를 고디바이고 오빠 자꾸 저버라니까요. 네 저버라니까요. 오빠는 되게 뭔가 시크하면서도 뭔가 따뜻한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머리를 쓸어넘기면서 뭔가 이렇게 차가운 차도남과 따뜻한 남자를 번갈아가면서 저한테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선물을 가져오셨네요. 아 맞아요 내가 언제 갖고 왔지 이거? 이거를 쓰고 귀여운 거랑 차가운 거요? 할 수 있는 거 다요. 알겠습니다. 차갑게 했다가 따뜻하게 약간 오빠 자꾸 어디 보냐고요. 나를 보라고요. 알았어 차갑게 해줄게. 어우 추워. 너무 추워. 너무 추워? 너무 추워. 어우 따뜻해. 너무 따뜻해. 너무 따뜻해. 너무 더워. 너무 더워. 너무 더워? 이게 뭐야? 아 네. 아 시간 다 된 것 같아요. 안녕. 오빠 안녕. 오빠 정말 핫하다. 준오빠 안녕하세요. 안녕. 오빠 제가 오빠 때문에 일상생활에 지장이 와가지고 자꾸 땡땡이를 치게 되잖아요. 저한테 단호하게 퇴사 안 돼. 정시 출근 지각 안 돼. 정시 등교 열심히 일하고 공부해서 나 보러 와. 이렇게 따끔하게 혼내주세요. 알았어. 너무 틀려요? 되게 뭔가 많은 걸 준비했구나. 그래. 내가 한 번 말해볼게. 잘 들어 귀 기울이고. 네. 알았지. 그 처음 시작이 뭐였지? 아니야. 오빠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저를 닦아 놓으면 될 것 같아요. 알았어 알았어. 지각 안 돼. 정시 출근. 그리고 땡땡이 안 돼. 정시 등교. 그리고 비행기 놓치면 안 돼. 화장실 안 돼. 화장실 안 돼. 휴지 꼭 챙기고. 알았지? 네. 오빠 덕분에 정신이 똑바로 차려졌어요. 그리고 오빠 제가 이걸 선물로 갖고 왔는데 불구 윙크 보여주세요. 이건 뭐야? 먹으면 안 돼. 잘 봐. 오빠 먹는 거 아니에요? 잠깐만 기다려. 윙크. 한 번 더. 한 번 더. 네. 한 번. 잘 좀 불어줄래? 아이 잘했어요 오빠. 안녕. 안녕. 저 갈게요. 안녕. 오빠. 아니요. 저 세상에서 오빠밖에 안 보여요. 아 그래? 네. 왜 그렇게 된 걸까요? 그건. 됐고. 오빠 애니메이션을 그렇게 잘 한다면서요? 애니메이션이요? 아니. 애니메이션. 삼행시같아요. 아 삼행시. 아 잘하죠? 애니메이션. 오빠 삑딱 선으로 제가 운 띌을 테니까 그거 해주세요. 오케이. 삐. 삐유. 딱. 딱. 오. 선. 선택해가 영어로 뭔지 알아? 모르겠는데요? 초이스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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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오케이. 오빠 그러면. 오빠 팀이 에이스잖아요. 우리 에이스잖아요. 그렇죠. 에이스 광고 찍어봐요. 에이스 광고. 에이스가 찍는 에이스 광고. 자 이거 잘해야 된다. 이거 진짜 잘해 볼 수 있어. 볼 수 있어요. 들을 수 있어. 광고 가자. 오. 지금 효과가 여기저기에서 들어오고 있어. 에이스가 에이스를 먹으면 얼마나 맛있게요? 얼마나 맛있어요 오빠? 말이 필요 없어. 저도 말없이 사라질게요. 오빠 에이스 맛있게 먹어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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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요요. 조문 오빠 안녕하세요. 저 오빠 메인보컬인데 갑자기 지금 오빠 랩이 너무 듣고 싶어가지고. 네. 오빠 연습생 때 랩을 배웠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난 그런 적이 없는데. 아 그래도 한번 듣고 싶은데. 저는. 요요. 시작해 볼까요. 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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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내가 요즘에 좀. 하고 있는 랩을 좀 보여줄게요. 떠난 내 몰래. 눈앞에 있어도. 내 맘에 미미를 롤래. 아무 의미 없지 않게. 왜 위롤래. 내 자리 좋은 기억 둘도 모두 뒤로 I can do 뒤로 I'm losing 힙합 MCDA 오빠한테는 힙합 수액에 피가 흐르는 것 같아요 근데 오빠 울지 말고 말해봐요 자, 오빠 지금 슬픈 눈을 하고 있어서 풋눈이형 눈을 하고 있어가지고 저도 슬픈데 괜찮아요 오빠 잘하고 있어요 자, 저랑 아이컨택 5초만 해볼까요? 자, 시작 1 2 3 4 5 고마워요 안녕